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어디냐 이쪽에 오케이 금색으로 반짝이는 거 전기지팡이 뭐야 이거 넵 아 요 안에 뭐가 있다는 것 같은데 합체 액체제수 같은 것도 있네 좀만 더 가봐야지 여기 거 되게 위로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 화염병 아 아까 그게 뭐 있거든요 근데 못 찾겠다 아 이거 개수 제한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집는 거구나 다이너마이트도 있네 여기 안녕하세요 하나 먹고 아 이 위에도 있구나 길이 화염병에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걸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상자 의자 살구가 엄청 많네 이것도 뭐야 헐 RPG 쏠때가 없다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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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와 세발밖에 없어 올라갈 순 없는데 뭐 뭐 됐고 내려갑시다 하하 음 어 저쪽으로는 갈 필요 없어 보이는데 뭐야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아니아니요 아니아니요 여기 아래에 있나본데 초록킬段 엄청 많을텐데 위로 올려는 건 아니었는데 여기 아래에 있거든요 위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래죠 그럼 어 여깄다 아야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깄다 여깄다 파워 샤우팅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돼요 이쪽으로 와요 계단 밑으로 여기서 점프하면 돼요 그냥 아 이거 안 더 나요 에 생존 훈련 이거 할까요 그거 조립해 봐요 여기 이 깔때기 하고 아 이거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머리 터트리는 거 맞아 맞아 조립하고 이거 도전합시다 이거 애들 머리 터져요 도전까지 할게요 도전 생존훈련 꼭 가라 날아라 날아라 와 떨어뜨렸어 날아 가자 후 후 후 후 애들 많은데 가자 찾음은 없어 이것들은 찾음은 없어 이것들은 찾음은 없어 저쪽이 많은데 죽어라 비행 비행 망했다 끝났어 다른 조합룩이 없어요 다른 조합룩이 없어요? 지금 조합룩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근데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아 아 제기 스물세마리 무리 무리 부합할 수 없나 뭐 이 정도여도 괜찮아 아 나한테 이거 있는데 맞아 다시 한번 해볼까 네 무비를 어 여기 발견했다 나이 라이트닝완도 안쓴다 전기앱을 지팡이 되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오오오오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프루팜탱크가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만들고 나오면 할게요 지금 됐어요? 저도 전기지팡이는 있어요 지금 이건 이제 차 탈거인가? 차 타고 좀 멀리 가서 밀어버리고 싶은데 아 나 옷 이거 뭐야 옷 스타일이 지금 하죠 지금이요? 네네 좀 더 나와봐요 좀 더 애들 많이 모았을 때 몽고 여기 어디지 좀 몰죠? 네네 몰리면은 말하세요 어디 좀 멀리 가가지고 저는 여기서 시작하니까 여기 아닌데서 그럼 제가 딴 데 갈게요 오 좋다 여기 만들게 별로 없던데? 나? 아직 아직 하지 마세요 내가 딴 데인가? 하나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어디까지 가셨어? 저 밑에 있어요 더 모아야 될까? 더 모아야 될까? 모으지 말고 그냥 달려서 좀 멀리 가서 모인데를 찾아요 그냥 굳이 모을 필요 없는데 아니 보이지도 않아 그니까 보이는 곳 좀 많이 보이는 곳으로 굳이 제가 아 여기 그 차 있다 아님 지금 시작해봐요? 차로 한번 먼저 밀어볼게요 차 타면요? 아니 아니 이거 차로는 못 죽여요 이거 지금 도전이 콤보무기를 써야돼 무조건 조합무기로 콤보무기 시작할까요? 어 잠시만요 딴 데로 왔어요 지금 어 왜이래 갑자기 키가 안 먹혀 조합할 거 있는지 자 고고씨 고고? 네 지금 시작해요 네 아 이것도 조합무기 쳐준다 오케오케 좀 편하지 간달프다 아 몰라 đó 저도 저도 지금 번개지판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거 같아요 아마 오예 오예 이 근체에 뭐하나 있는데 밑에가 그게 내구도같애 아 못 간다 여기 어? 이거 못 가? 나 무기가 없어 이제 우리 저 파란 색깔 거기 갈래요? 아닌가 여기 집 더 돌아야 되나? 그 파란색 쪽으로 쭉 가봐요 가면서 뭐 있으면 입으면서 가고 어 여기 뭐 있다 아니 뭐야 이거 왜 안 먹혀? 시프트? 아 안 돼 나 죽겠다 여긴 뭐야? 여긴 뭐야 또? 왜 안 먹혀? 키가 저 좀 잠깐 딴짓 좀 하다 올게요 여기 뭐 희한한 거 있다 아 이거 아닌가? 와 여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괜히 왔어 괜히 왔어 뒤에 파란 건 못 짚는 것 같아요 무기도 없는데 못 가는 곳에 있어 저길 가고 싶은데 저희가 위인가 아닌가 어 캐니? 여기 사람 있다 이 위에 같은데 아 뭐야 저길 어떻게 가지? 아 이거 어떡해 사람 관련된 의욕만 있으면은 어디든지 대검 대검은 뭐 원래 있던 거고 이 근처 같은데 뭐 없나? 여기? 아니 이게 아닌데 이거? 나 뭐 유탄바사기만 두 개나 있네 오우 좋다 좋긴 한데 캐니 구해야 해요 캐니요? 아 잠깐만요 여기 있다 감시 고양이 뭐야 이거 아 이게 맥주통이구나 슬퍼하지 말아요 뭐지 고양이는 귀여운 거 만들어 냈는데 금방 갈게요 차 탈 거 없나? 고양이 출동 오우 미쳤다 야 어디갔어 얘 오우 오지 말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거기 좀 멀걸요? 야 고양이 쩔어 여기가 뭐지? 맨손 기술로 5명 처치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집이 여기 여기 있려나? 뭐 뭐예요? 뭔가 퀘스트 받으신 거 같은데 아 얘한테 보여줘야 되나봐 아 그 잡아가지고 무슨 한방에 죽이는 그거 있거든요 막 콤보 올리다보면 나오는 거? 그걸 다섯 번 하라는 거 같은데요 일단 나는 어 그거요 그거 일단 난 합류를 하자 일단 난 합류를 하자 일단 난 합류를 하자 혼자 다 아시네 어 저거 철창도 부셔지네 아우 아니야 아니야 죽이 덮는 죽이자 혼자 다 하셨네 그냥 막 연타 안 으아 으아 어 너무 너무 물렸다 잘라불어 안되는데? 거기 거기 아닌데? 아 이제 안질질해구나 살렸다 살렸다 아 또 무기를 죽여야 되나봐 아 무기 제작 해야 된대 캐니 캐니 근처에서 무기 제작을 하래 캐니 근처에서 무기 제작을 하래 뭘 많이 시키네요 거기 그 재료 있어야 되는 듯? 저는 안전지대 하나 확보했어요 아 여깄다 뭐 못 들어오실 뻔 빨리 가봐야되겠다 빨리 가봐 어우 랭 잘 봐 이거 진짜 찌질하게 생겼다 어? 날아라 하나 더 해야 되나? 주문관 귀엽다 뭔가 하셨나보네 연속 아 뚱땡아 뭐야 이거 뚱땡이 이제 다른 서브캔 다 했고 메인캐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어? 맥주 박스다 예? 아 이거는 그거구나 난 맥주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어디요? 예? 뭐요? 메인캐스트 이제 비행기로 아니 트럭키가 있대 응? 이것도 조합하는 건가? 잠깐 아까 전 그거 자체가 이미 조합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아 아니구나 어 나 왜 안 보이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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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건가? 아 이거 감탄에 예? 여기요 여기 와 여기 있는데 발견을 못했네 응? 뭐요? 진짜 당황스럽다 뭐가요 뭐가요? 트로피 트로피 아 트로피 와 진짜 저기 있는 줄 몰랐어요 무슨 빛 반사 뭐 이런 걸로 생각했지? 숫 속에 숫사슴? 숫 속에 숫사슴? 숫 속에 숫사슴? 바람이 왜 그래? 감사합니다 으쌰 수 속에? 어? 여기 차소하나 안된가 보다 어 아저씨 어서와 새해 복 많이 받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참 그 말을 어저께 안 했어 그렇게 보니까 어저께 안 했다고요? 한 번도? 아니 하긴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 굶지만 방송에서 할 때? 아 네 딱 안 한 것 이걸 라이트닝 만드는 뭘 조합해야 된다고 했지? 신호등 아니 아니요 거기서 뭐 한 번 더 강화하는 게 있던데 전기지팡이에서 어 진짜? 참 떨궜다 이런 어 여기 안에 뭐 있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간다 여기가 아닌가? 아씨 여기 우리 처음 왔던 일이랑 되게 닮았는데 이거 거긴가? 이 숯소개님 원래 닉이 이거 아니었나 본데? 왜 우리 방에서 이미 열혈이시지? 열혈이면 안 써도 돼요 우리 방은 나 고맙단 말 안 해요 안녕하세요 오 이상하다 아 여긴가보다 도면 아닌데 이것도 참 흉긴데 이것도 참 흉긴데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저기가 어떻게 올라가죠? 일단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아 랩님의 비명 그 시름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뭐요? 으아으아 막 이러시는 어디보자 올라갈 견적을 내보자 오 금색도면 전기 얼음지팡이 이건 또 뭐야 아 아 아 오케이 요거를 요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불지팡이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있나본데 오예 그리고 요거랑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요거랑 아니야 버리면 어떡해 나 완전 막업사인데 지팡이 두개째야 오셋 배터리가 하나 더 있다는게 왠지 하나 더 있을것 같은데 이거 또 없네 아 쭉 쭉으로는 뭐 모르겠고 음 음 딱히 없네 여튼 이속성 지팡이를 손에 넣었다 배터리 들어요 이걸로 또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아니 아니 여기에 뭐가 있는데 위에 어디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어디있어요? 아 뭐 잘 찾아보세요 저도 가봐야 알것 같은데요 이거 탈수 있는건가 저도 이 위에 뭐가 하나 있는데 올라갈 방법을 모르겠어 게임이 야마카시를 시켜봐 아 너무 많아 근데 이거 우리 엔딩모드인데 지장 없는거겠죠 이렇게 놀아도 없는거 같은데요 시간제한이 있긴 있어요 이거 아 여기도 조합하는건데 이거 이 차가 조합할 수 있게 두대는 놔져있는데 어디에 어디에 썼는데 예? 아 아니아니아니 아 시청자 이거를 잘하면 아 아 아 아 못돌라간다 피켜봐줘 오케이 다시 가봅 아 차가 애매하게 주차가 안되네 피켜봐 사진 이 그 도 올라가네 저쪽으로 해가지고 꺼져 여기도 아닌거같은데 음... 아 넓반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이 느낌? 아 여기 되게 복잡하네 아 여기부터 이 느낌? 여기부터 낮은 아니고 여기부터 안막이 있네 와 뭐야 여기 아 아 아 당해더라고 그래? 어 부하살 부하살 어허 음... 음... 여기서 위 로 점프하면은 그렇지 여기 딱 길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와 오 오 오 와 와 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여기가 아닌거 같은데 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기 왠지 나중에 싸이코나 갔어요 저격수 있을 것 같은 곳이야 여기 일단은 도면 어 스피커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랩립 만든 건 강화 버전인데요 어 진짜요? 파워샤우팅이 또 올라갔어 예 안녕하세요 점점 강화가 되네 그거 뭐 필요한 거예요? 잠깐만 아 스피커랑 원뿔 표지판이랑 거기다가 배터리 아니구나 휴대용 스테레오구나 아 요거랑 근데 요거랑 하면 파워샤우팅이 되고 파워샤우팅에 휴대용 스테레오 스테레오 내가 만든 게 파워 아닌가? 아 난 다른 걸로 해버렸구나 이것까지 세 개짜리가 있어요 지금 다른 거네 모터사이클 엔진이 있는데 이걸로 못 만드나? 좋아 여긴 챙겼고 일본도가 있네 여기 허허하핳하핳하핳하 오호우 으 조각상 여기도 하나 있을텐데 조각상 찾은 밥 좀 먹어야겠다 오 여기 뭐야? 헐 잠깐만 뭐야 여기